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에 강원도 사전투표율이 28.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전체 투표율이나 당락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4.15 총선 강원도 내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8.75%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전투표율은 지난 20대 총선 13.36%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강원도 내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이 오는 15일 치러지는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강원도 최종 투표율이 57.7%의 머문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유권자들이 인파가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가 국민의 권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하지만 촛불 정국 이후 뚜렷해진 정치 성향과 유권자들의 권리 의식이 사전투표로 먼저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높아졌고 지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일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전체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야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급여 사전투표율과 유권자 표심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며 막판 선거운동에 안까림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본투표를 앞두고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나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낼지 여야 모두 배수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 나선 강원 지역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도내 4.15 총선 출마자 재산 현황입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강릉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로 48억 8천만 원입니다 동태삼정 통합당 이철규 후보와 강릉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뒤를 잇습니다 탈당한 권성동 최명희 후보를 포함하면 상위 10명 중 미래통합당 계열은 모두 8명 정당별로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8명의 평균 재산은 28억 9천만 원으로 정당 중에 가장 많습니다 권성동 최명희 후보를 포함하면 28억 3천만 원으로 소폭 떨어지지만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 평균은 8억 3천만 원 탈당한 권성중, 조일현, 장승호 후보를 포함하면 7억 7천만 원으로 역시 조금 떨어집니다 앞선 두 당의 탈당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정당 후보자 14명의 평균은 5억 7천만 원 아예 0원으로 신고한 2명의 후보를 포함하면 5억 원 수준입니다 후보로 나온 37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1,400만 원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56세인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50대 가구의 자산 4억 9천만 원의 2배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후보가 부동산 내역을 공시지가로 제출한다는 점을 보면 실질적인 재산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이 후보자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계층을 대변할지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릉선거구 보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는 무소속 최명희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단일화 시한인 어젯밤 12시를 넘겨 아직까지 결과물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권자의 29.46%가 참가한 사전투표가 끝났고 두 후보 모두 선거 유세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단일화 시도는 끝난 걸로 보입니다 강릉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미래통합당 홍윤식, 무소속 최명희, 권성동 후보를 비롯해 민중당 장지창, 배당금당 전역 후보까지 6명이 출마했습니다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에 도움을 주는데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에 사는 40대 발달장애인 박 모 씨는 최근 공공후견인의 주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출근하지 않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다른 사람과 돈 문제도 생겨 후견인이 경찰에 알리고 처리에 나섰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박 씨 혼자서 피해를 당한 건 처음이 아니어서 비싼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거나 모르는 외국인과 혼인신고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도 성인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금전거래 등을 할 수 있는 반면 제대로 판단을 하기 어려워 문제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는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질을 갖춘 후견인이 은행 업무나 부동산 계약, 서류 발급 등 필요한 수준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도와줍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지자체나 법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30여 명 정도로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한 25명의 공공후견인이 34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지금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0건의 심판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인력풀이 작고 교육과 활동비 등 예산의 부족 제3자인 공공후견인의 정보 부족 등은 걸림돌입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9천여 명,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있는 발달장애인이 없으려면 내 편에 서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며 지난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투표를 하지 말 것을 권하는 내용의 스티커가 원주 지역 곳곳에 붙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정선거국민연대는 원주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4월 15일 당일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를 하면 이중 투표를 해도 확인이 어렵다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선관위는 스티커 내용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의견 제시로 볼 수 있지만 선거 조작 의혹을 사전투표와 연관시킬 경우 선거 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주인은 스티커가 예방 disc규정에 이번엔 시절로는 스티커가 예방해 혐의 적용이라